GS 칼텍스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캠페인 외고 입시가 끝났잖아요.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.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, 그럴 수 있어 엄마는 제 짜증을 다 받아주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캠페인은 I'm your energy GS 칼텍스와 JTBC가 함께합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